반갑습니다. 나무꾼입니다. 자 오늘은 다름이 아닌 공지사항인데요. 무려 가들리와 크로마 무료난두입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인벤트랑 크로마랑 가들리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 아 엄청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거를 무려 한 분에게 받았는데 이걸 어떤 분에게 받았냐면 유튜브 초등생 YT님한테 봐야 된 건데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벤트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신 분인데 수많은 크로마를 기부해줬습니다. 저한테 어떤 칼들과 어떤 칼들을 무려 나눌 말 건지는 제가 커뮤니티 공지사항에다 써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반 이벤트 당첨되셨더라도 나무꾼을 구독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여러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 채널 들어와서 이렇게 구독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자 이렇게 공개 범위 설정에 들어오셔서 내 구독정보 모두 비봉개를 이렇게 풀으셔서 나무꾼이 구독되어 있다는 걸 인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댓글에 다시는 로블록스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나무꾼을 구독하고 구독자를 공개로 돌리신 다음에 댓글에 다는 로블록스 닉네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약 시청자 20분에게 피로마란 가들리를 무료 나눔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당첨자 뽑기는 랜덤 뽑기로 토요일날 주말 2시에 할 예정입니다. 주작 없이 자 요번주 토요일날 8월 7일 오후 2시에 상속으로 직접 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부터는 오늘 공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생방 2시에 서봅시다. 여러분.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